여러분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사랑하고 리스펙 하는 형님들이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독기 원탑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아 힙하네요. 올 한해도 이분들의 음악으로 전 세계가 뜨거웠죠.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의 미션곡 스모크를 국민 챌린지 송으로 보상시키며 다이나믹 듀오의 위험을 증명했는데요. 오늘은 시상과 더불어 역대급 무대도 선보이신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다이나믹 듀오는 올해 정말 대단했잖아요. 맞아요. 스모크부터 에어하우까지 정말. 좋은 곡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진짜 스모크 챌린지 해보고 싶었거든요. 봄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해봐요. 우리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두 분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저는 개코고요. 저는 최자예요. 최자예요. 너무 친근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2023년 진짜 다이나믹 듀오 해 아니었나요? 스모크 챌린지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셨던 주인공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데 이 팀워크의 비결이 뭔가요? 일단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인데 그러니까 24년 되신 거죠? 처음엔 되게 비슷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더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볼 걸 못 볼 걸 다 보셨으니까.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친근을 안 해요. 서로 이제. 혹시 MBTI도 많이 달으신가요? 대충 달아요. 같은 줄 알아서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퍼포먼스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2023 마마워즈에서 좀 이런 모습을 제대로 각인시키겠다. 좀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마마하고 인연이 깊어요. 되게 여러 번 아는데. 좀 오랜만에 왔거든요. 이번에 좀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드려가지고 다시 자주 오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러면 틀리는데. 네 이러면 틀리는데. 네. 각오가 너무 세면 틀리는데. 그냥 있는 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세계 최고의 댄서분들이랑 함께 무대를 꾸미거든요. 그 세계 최고에 걸맞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를 여러 번 왔지만 이번은 역대급이다. 맞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저희 무대를 꾸며주시는 댄서분들이 역대급이 맞습니다. 다이너맥 듀오의 역대급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볼식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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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